안녕하세요. 테로티비입니다. 드디어 WBC 마지막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중국 대표팀을 22대2로 큰 점수차로 꺾으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비록 WBC에서 한 경기에 가장 큰 점수를 낸 기록을 세우긴 했으나 많은 분들이 이번 한국 야구를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야구 쪽에 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야구 전문가도 비록 아니지만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한국 야구가 WBC에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원래 리뷰 위주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그냥 WBC를 보고 난 제 개인적인 소감을 얘기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야구 대표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그런 건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원래는 이번에 WBC 대회 전에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 너무 예뻐서 모자랑 유니폼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니폼 리뷰를 할 만한 기분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대회 WBC에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우승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8강 진출이라는 성적 정도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영상을 저도 모르게 남기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WBC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면 실력 차이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이번에는 타격보다는 투수력이 많은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WBC 공인구에 적응해 실패해서 본인이 원하는 공을 뿌리지 못한 투수도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KBO에서는 이번에 WBC 공인구 이 공인구가 이제 MLB에서 사용하는 공인구를 초기 대회부터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공인구가 MLB에 진출하는 대한민국 선수들도 보면 초반에는 이 공인구 적응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이 공인구가 롤링스사에서 만든 공인데 표면이 좀 매끄럽고 실밥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 공입니다. 그래서 투수들이 공을 채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변화구 던졌을 때 원하는 곳에 집어넣기가 좀 힘들다 라는 얘기를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공인구 적응을 돕고자 KBO에서 대표팀 선발이 유력한 선수들한테 대표팀 명단 발표 전에 12월쯤에 미리 공인구를 전달을 해줘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인구 적응 실패 문제로 본인의 실력을 시합에서 반도 발휘하지 못한 투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제구 문제 그리고 본인의 위닝샷이 변화구라면 그 변화구를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투수들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이게 어쨌든 공인구 문제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020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야구팀은 좋은 성적을 좀 거주지를 못했죠. 6개국이 참가하는데 거기서 4위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롤링스사에서 만든 공이 아니고 사사키사에서 만든 공을 공인구로 채택해서 사용했는데 근데 이 공인구는 KBO 공인구를 납품하는 스카이라인에서 제조를 해서 납품을 했던 공이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 WBC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공인구 문제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 좀 안타까웠던 게 투수들이 초반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고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우선은 뭐 구속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150kg를 넘기는 투수들이 사실 국내 토종 투수들 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추세잖아요. 없진 않지만 대신 많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특히 이론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크지도 않으면서 150kg를 쉽게 뿌리고 우리나라 선수만큼 체격이 좋은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160kg도 뿌린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일본의 투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보다 제구에 어려움을 겪는 투수들이 많아서 좀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탈이 문제가 돼서 마운드에서 제구가가 되지 않은 것일까 원래 제구는 좋지 않고 구이로 누르는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투수들이 우모란 개구리처럼 그보다 더 나은 9위를 가진 투수들이 많아서 더욱더 초라하게 보인 건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특히나 일본전에서는 나이지 보수가 좀 보수하기 힘들 정도로 제구가 안 되는 선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 대표팀 발탁전에 체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의아함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년만에 열리는 건가요? WBC가? 이번 대회는 이전 투차례에 대해서 예선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만큼은 명예회복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준비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솔직히 내심 많이 했었습니다. 우린 실제로 초기 대회 때 4강 진출을 했었고 2009년이었나요? 그때는 결승까지 진출한 쾌거를 이루었잖아요. 이제는 벌어진 격차가 더 커진 기분이에요. 대한민국 야구가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야구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야구의 명예회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 대회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들을 단기간에 고쳐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 문제를 깊이 인지해서 다음 대회 가깝게는 올해 9월에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항상 국가대표 발탁을 했을 때 논란이 많잖아요. 이 선수를 왜 뽑았냐 그 선수는 왜 발탁을 하지 않았냐 이때는 국내 리그 성적을 무선으로 하되 또 그 안에서 컨디션이라든지 이번처럼 공인구 적응 문제도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 국대의 감독 같은 경우에도 현역 감독직을 하고 계신 분보다는 현역 감독직에서 계시자는 다른 분을 뽑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 두제넘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표팀 발탁과 대표팀 운영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KBO 리그 실력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겠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과거에 취해 있었다? 우리가 호주를 꺾지 못한 게 결정적인 8강 진출 실패의 원인이지만 8강 진출을 했다 한들 아마 8강에서 떨어졌을 것 같은 느낌은 좀 강하게 듭니다. 던질 투수가 없었다는 게 마지막으로 듣는 의문점 왜? 애리조나의 캠프를 굳이 차렸을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오키나와 이런 데에서 훈련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예전부터 프리미어 12도 그렇고 WPC도 그렇고 조금 불만이었던 점 이번에 미국, 대만, 일본이 예선을 개최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왜 일본은 낮 경기 안없이 툭 야간 경기였을까? 그리고 왜 일본이 없는 다른 나라들 간의 경기에 기미가요가 왜 울려퍼지는 걸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봤던 한국 야구에 대한 민낯을 현실로 인정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야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꼭 이번에 이렇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주저리 주저리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본 영상이었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국 야구도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